로한아 로한아 이로와 어디가 어디가 로한이 찾아 로한이 안잘꺼? 안잘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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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꺼야 안잘꺼야 어? 어떠 소시장 왜 저러실래? 왜 저러싼거에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출척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우아아아아 우아아악 왜이리오 우하하 우우우 아 출척다 야! 로안아! 로안 이제 사자! 야! 안..앉아야 할거야 우리? 로안이 앉아야할거야 유카? 응? 너 거짓이야! 우오!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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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두 분 다 침대로 들어가세요 자 로하니 잠깐만 아빠한테 오야스미 와 오야스미 아니 안와도 돼 안와도 돼 저기 절로 가 절로 가 어 아 아 뚫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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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기서 자기 로하니 잘 자 잘 자 아 진짜 아 아 아 으 으 아 따만 그거 multip 예 으 으 으 으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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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어? 다했다 다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른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린 그린스 이때? 마사지 네? 다리카라사키 사이사그 짱킹홀 oh 네? 다가? 오우 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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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다고 볼게요 아 아 안 돼 dej g 。 。 。 え、届け。 。 あ、ここね。 。 ここの肉をなくしてほしいの? 。 じゃあまずやられたらいいんじゃない? 。 。 아.. 아.. 감사합니다. 복부 사안. 예. 진짜 아이디컬리. 응. 잘 된다. 거짓말. 슬슬 안 하네. 그거 한 봐? 요거 같아. 스크린드 스크린드. 엄마한테서 내게 엄마한테서 다시 만나도록! 다시 만나도록! 이거 구독자 헤른이잖아? 정확하 스킨케어 타임! 죄송합니다 아, 도시! 최근에 코로나19로 마스크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나쁜 전부 가장 좋은 거라는 거에요 아까는 항상 네가 역할 수 있을수라고 생각하기 힘들어 나는 저를 했어, 나는 누가 더 잘 안을 때 그리고... Number of beauty awarding Number of beauty awarding 여기에 1 є점을 두기기 때문에 맞아요 아앞아앞아앞아앞 아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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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액이 이거 얼마가 다진마다? 이게 네 알지? 도끄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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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와따대에 스킨케어를 해볼께요.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트러블니 힌세에 굉장히 좋은 암블리입니다. 이것은 와사비의 네크의 츄츄 루 그거는 한국어예요? 와사비의 네크의 엑스 근데 와사비가 정말 강하네요. 大丈夫? 아사비가 너무 강하네요. 정말? 이게 안다니까요? 힌세가 많아서 아사비가 너무 강하네요. 그런 거? 그래서 아사비가 너무 강한다고요. 아사비가 이렇게 이렇게 피부로 생각한 사람과 패드가 쉽게 당하는거에요. 아사비가 너무 좋은 암블리 아사비는 엑스에서 암블리? 응 앙플레しか 넣을래 난 이거 꽤 사용했을래 앙플레가 안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생각하니까 아마 수은이 좋아서 수은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でもこれすごいね! パットンとかにたっぷり塗ってパックにもできる だからいつも早く中塗らんだね だからパックしよう今日は はい、じゃあ このわさびアンプルはQoo10でも購入できるさなので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크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루한이 너무 귀엽고 머리가 너무 귀엽고 롤환은 최근 오리니지, 카카가 너무 귀여워요. 네, 엄청 귀여워요. 정말 즐거워요. 즐거워요. 두 명은 언제 만들어볼까요? 또 빨리 가야할까요? 굶는 게 더 힘들어요. 왜요? 앉아야 할 것 같아요. 오리에 고기들로 무섭게 타고 오는 주인에게 나아가고 마마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오리에 고기들로 무섭게 타고 오리에 고기들로 무섭게 타고 아참을 수 없는 거였어요 야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